네 여기 캠프완 트윈픽스라는 곳에 폭포입니다. 와 죽이네요. 네 여기 트윈픽스라고 되어있죠. 캠프완에 트윈픽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아 여기 지나가다가 항상 폭포보면 가슴이 시원했거든요. 우와 폭포보세요. 아 이거 무슨 콰이강의 달인가. 저기 연못이 하나 있네요. 저 폭포수. 폭포 흘러내려겨보세요. 이거 밑에. 끄덕끄덕. 흔들거리고 봐라. 오구미절입니다. 아 저기 밑에서 수영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왔다 하겠는데요. 한국인의 기계를 활짝 펴고 계속 한번 걸어가 봅니다. 누가 뭐라뭐라하나. 누가 뭐라뭐라하나. 누가 뭐라뭐라 합니까. 누가 뭐라뭐라 하네요. 아 예. 저 건너에 집에서 사람이 오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아요. 막 괌을 지르네.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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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. 에이 태태태태태. 더럽다. 와 근데 폭포가 진짜 좋네. 아 제가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네요. 아 누가 건너오는가 안 오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. 아 아따야. 아 저 밑에 가서 어떻는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게 되네요.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나? 아 폭포는 죽인다. 아 뭐라뭐라. 괌을 지르긴 지르는데 제 눈에는 사람은 안 보이네요. 아 오지 마세요. 오면은 때리 치기 뿐다. 저기가 자기 사유진가봐. 우기 때는 두배 이상의 물이 막 내려왔는데 고추잠자리가 많이 날라다네요. 아 그렇네. 이거네. 붕어. 금붕어네. 금붕어. 연못 잘 해놨네. 옛날에는 여기 들어갔었는데 못 들어가면 고가가기 싫은가 보다. 외부인은 바이러스 때문에 겁을 먹는 모양이네. 여기 작은 마을입니다. 한 열 가구 사나? 네. 대략 한 열 가구 정도 사는 것 같아요. 아이 닭도 키우네. 아이 양이도 키우고 쌈딱인가? 네. 사봉. 여기까지가 트윈픽스 캠프한 작은 마을입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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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